우리 하나님 말씀 10편 33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3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자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10편 33편은 누가 지었는지 또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 때 드리는 시다 그래서 감사 예배 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행위가 완전한 자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행실로 하나님께 의롭담을 인정받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이게 하시고 내가 너와 언양을 세우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뒤에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33장 1절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 의인들아 말한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믿음의 행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죽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을 보고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아주 힘쓰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10편 33편의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그 의인으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 깨달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맞죠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냐 땅끝까지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받은 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란 즉 의인을 말하고 있죠 의인과 정직한 자,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 그런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 언양을 붙잡고 있다 당연히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찬송이 이렇게 절로 나오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장로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은 계속 있는 동안 한국 영어로 어떻게 해석이 될런가 모르겠네요 뽕짝을 계속 틀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옆에서 볼 텐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데 본인은 그런 노래를 들어야 힘이 난다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나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데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전혀 되지가 않았는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마 찬송이 나올 겁니다 자꾸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했다는 찬양이 마음에 닿으면 희한하게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이 생각이 나죠 아니면 어떤 때는 그 찬양이 계속 계속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죠 그래서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과 비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악기들입니다 수금은 지금의 거의 기타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요 비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프 그거와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쓰임을 받았던 그 악기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감사한 고마운 사람을 보면 자꾸 뭘 주고 싶고 가서 고마워하고 내가 기뻐하죠 나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자꾸 저 사람 고맙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힘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진짜 안다면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서도 감사하고 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하루 종일 지내면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눈을 뜨면 감사하게 될 것이고 잠을 자러 갈 때도 참 감사할 것이고 하루 많은 일들을 지내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우리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너희 모든 의인들아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찬송할지하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감사와 찬송을 꾸준히 해라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하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늘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노래해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은청과 감사에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으면 그냥 막 찬양이 나오죠 주일날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주일날 은혜 받으면 뭔가 이렇게 막 사람이 제가 위튼 대학원 다닐 때 하루는 교회 가서 어린아이 제가 맡아가지고 윤현주일학교 맡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딱 집에 돌아오고 파킹에다가 차를 딱 대고 걸어 들어가는데 너무 좋은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기쁘면 평생 이렇게 사역하고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저는 아직도 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집으로 가는 저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원에 감사하고 그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그러니 마귀는 와서 그거를 빼앗는 거죠 어떻게 빼앗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꾸 흔들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흔들려고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굳이 하나님 뭐라뭐라 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결정하고 네가 모든 걸 선택하고 네가 하나님이 대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보면서 그래 그거 네 거라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받고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래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맞이하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는 그 새로운 은혜 속에서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 줄 하다 공교히 연주하다 그 말은 솜씨 있게 연주하라 멋있게 해라 그 말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그렇죠 이 즐거운 소리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즐거운 소리를 낼 수가 없죠 화가 나면 즐거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되고 기쁠 때 내는 소리와 슬플 때 내는 소리와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거운 소리로 그 말은 사람의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 자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올바른 자세로 솜씨 있게 하나님 앞에서 연주할 자다 연주를 하는데 정말 연주하기 싫은 기분 나쁜 사람이 앉아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연주하고 싶지는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솜씨 있게 그리고 연주할 자다 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정직하며 그렇습니다 정직하다 그 말은 굽은 게 없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더 빠른 겁니다 말씀 그대로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절을 보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가 사라가 너희들이 아들을 가질 것이다 안 믿은 겁니다 왜냐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사라가 90이요 아브라함이 99세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의 사절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정직하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믿겨져야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럽니다 행사란 말은 언약을 실행하시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정직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다 이루신다 그 말인 겁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빗나감이 없이 다 실행하고 계시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부분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자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들어왔던 얘기고 달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또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만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더 이상 종교가 아닌 인본주의와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이라는 사실 너무나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복음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함이 우리가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진짜 찾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에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뒤집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분 나쁘다고 따르게 행하시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장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아담은 너 선화과 먹었냐고 아담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하와의 너 선화과 먹었냐 하와가 그럽니다 하나님 만드신 뱀 속어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뱀을 처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의 답을 주십니다 언약의 답을 주시고 그러나 죄의 값을 얘기하시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수거해서 그래야 식물을 얻어 먹을 수 있도록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심히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벌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창세기 1장 27절의 원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은 정직하며 죄 가운데 빠진 마귀에게 소가 죄 가운데 빠진 아담과 하와이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행사는 다 진실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시편 저자는 그걸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구나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와의 말씀이 정직함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회복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편 33편 5절의 말씀처럼 여와의 말씀은 정직함이야 그 행사는 다 진실함을 체험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겁니다 왜냐? 말씀 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겠죠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5절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정의와 공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렇게 얘기하죠 거짓이 없으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를 의의 법대로 올바르게 행하시는 여와 하나님이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성품 characteristic이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그런 겁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또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나가시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의롭고 공의롭은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왜냐?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제리 모실 그날까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사실상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진실을 밝히고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진실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지셨다 지금도 이 마귀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 허용하면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팔 변화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보고 저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누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 다니며 예수미도 왔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저기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그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을 심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 산과 바다와 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그런데 그 길이 사실 막힌 거죠 어떻게 막혔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막힌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더 이상 세상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을 알고 뭡니까? 창세기 3장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여와의 인자 아심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여와의 인자 아심이 충만하다 이 충만함이 교회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교회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충여와의 인자 아심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갇힘을 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10편 33편 저자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 예배 시를 지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와를 즐거하며 마땅히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여와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에 여와의 인자 아심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즐거이 여와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실은 다 진실하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언약을 깨달으며 언약 성취되는 그날까지 여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앙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직하신 여와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하다 아멘